와 뭐하기로 했냐면은 vm 1에 7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오 읽어보는 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을 말해볼까요 토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오가 무슨 소리 됐어요 그렇죠 오가 오 됐고 y는 이 됐죠 t는 t 합치니까 토이 됐습니다 퇴 아니야 토이야 이 이응은 가짜 이응이 이응이기 때문에 안 쓴다 했어 영어에서는 오케이 쉬웠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텐트 텐트 오케이 그럼 e가 무슨 소리 냈죠 a a 아 예 어 그래서 오 시험지에 이 보니까 음 여기 보면 분명히 텐트 라고 이렇게 써 있지 여기에 예 중간에 있는 예 보여 예 이게 이거야 일본이야 이번이야 이거지 그치 근데 왜 다분이 이렇게 썼어 아 저 그랬어요 어 왜 그랬어 그런 기억이 없어 여기 있는데 어떡하지 그쵸 일단 패드 하고 있어 이거는 텐트지 텐트 다른 거야 예 궁금한 게 마음 편의관결이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틀리면 되겠어요 여기 답이 다 써 있는데 그래 안그래 성모야 텐트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타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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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 호랑이죠 오케이 타이거 쓰기 잘 썼네요 어 오케이 지효 쉬웠어 어려웠어 네 지효 쉬웠어 너무 좋지 근데 이거 어떻게 보니까 다 맞은 거 같은데 거의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이 친구는 베스트 베스트 무슨 아니 저 몰라요 티셔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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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요 티셔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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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셔츠는 영어로 티 티 셔츠 인데 베스트 베스트는 아닌 거 같은데 티셔츠가 조끼죠 조끼 왜 그랬어 그래 베스트 됐습니까 시험지에도 틀렸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up 뜻은 위로 위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under 뜻은 아래로 아래 잘 썼고요 그 다음에는 van 된 반 뭐 벤 아 벤 번거란다 Volkswagen quand 차 있죠 태권도 태권도 하곤차 같은거 그쵸? 태권도 하곤차 같은거 뭐라고 하죠? 그냥 그냥 너 너 할미 돼 태권도 하곤차 같은거 뭐라고 하죠? 네 이거 자 그런걸 벤이라고 하구요 그 다음에 친구는 베이스 뜻은 꽃병이죠 A가 무슨 소리 냈어요? A V는 V S는 A가 A소리는 베이스에요? 베이스에요? 베이스 자 송모야 또 얘기할게 여기 뭐 보여? A E가 보이는데 얘가 소리 내? 안 내? 안 내요 소리 안내면 뭐해? 할일 없지? 할일 없이 심심해서 옆에 옆에 집에 놀러가서 뭐한다고 그랬어? 나랑 같이 놀자 네 이름 뭐냐 그러냐고 그랬지 그럼 얘가 지 이름 뭐라 그러겠어? 에 E가 아니고 A라고 하겠지 지 이름이 에 E입니까? A지 S는 E는 소리 안나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베이스가 아니고 뭐야? 베이스 베이스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엄브레일러 뜻은 우산이죠 엄브레일러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왜 아 바이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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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올린이죠? 오케이 그래서 I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O는 이를 아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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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아인은 비닛 비올린 비올린 같은데 비올린 비올린이야 이게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아이자요? 어 이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니 아이가요 어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아 그러면 바올린이야 바올린 아 아이가 아이 소리 내고 있잖아 아까 베이스 할때도 베스 아들이 이제는 비올린이야 아이가 아이 소리 내고 있잖아 이 친구야 어 그러니까 바이올린이지 어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바이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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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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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탑 탑 팽이 꼭대기 탑 오케이 인증이 이상해요 자리 두개 나는거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 바꿔서요 이건 뭐죠 언덜 언덜 어떻게 쓰죠 어 유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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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 했어요 언 얘는 덜 덜 유가 가진 세가위 소리 유 우 어 중에 뭐 됐고 헤이 이가 가진 세가위 소리 이 에 어 중에 뭐 됐어요 어 됐죠 언덜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베스트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엄브레일러 어떻게 쓰면 되죠 유 엠 유 엠 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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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받아서 어 해도 되고 뭐 아 하든지 Umbrel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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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쓰죠 그 뭐 같이 할 거 있어 어 어떻게 쓰지 자리가 없어서 저 위에 거 하나 있다고 가져다가 해 I O L E L E L I L I L I R L E L E L E L E L I L E L E L E смотреть 슈퓨 슈퓨 그 다음에는 탑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네 조금만 더 네 처음 왔을 때보다는 좋은데요 조금만 더 수고했습니다 아 자리가 없구나 조비의 패드 하나 있다 감사합니다